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정리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10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교재목차의 창작성 사건입니다. 성공일은 2021년 8월 26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0도 13556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저사건 위반 사건이고요. 피구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. 적용 법령은 저작법인데 편집 저작물이라고 해서 편집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. 그러면서 편집 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 저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, 그 저작권 그 밖의 입업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그러니까 편집을 하는 그런 것도 독특한 편집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. 그럼 편집 저작물, 독특한 편집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. 이 사건은 교재였던 것 같습니다. 안전 파트, 이 교재가 뭔지를 잘 안 나와 있는데 이 교재의 안전 파트 부분에 제5장에 보면 재사례 및 안전 대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 그 항목에 보면 저자의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의 유형을 7가지로 구별한 다음에 그 7가지에 제시한 6개의 하부 목차를 두고 있습니다. 이런 어떤 목차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건데 피고인이 교재를 발간하면서 이 5장과 동일한 목차로 교재를 만든 겁니다. 물론 이제 안에 내용은 뭐 약간 다를 수도 있고 뭐 꼭 동일한 건 아니었는데 이 목차가 너무 똑같은 거죠. 과연 그 목차를 똑같이 한 게 과연 저작권법 침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즉 목차가 저작권법의 대상이 되느냐 대법원은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면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 그러니까 좀 말 이상하죠.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면 보호할 수 있다. 주 건 무언이죠.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된다. 그러니까 최소한의 창작성 그러니까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는 해선 안 된다. 뭐 이렇게 1, 2, 3, 4 이렇게 형법 조문을 쭉쭉쭉 나열하면서 교재를 만들으면 이거는 창작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. 학식과 경험 등 창조 개성이 필요해야 되는데 피해자의 목차에는 이러한 창작성이 인정이 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걸 그대로 쓴 것은 실질적인 유사성 때문에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. 이 사례는 이제 그 판례는 교재 등의 목차도 저작법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것이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목차여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건 개별 사람마다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고 또 다를 것인데 어쨌든 저작권 범 사건은 앞으로 계속 긍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목차도 저작권 범의 대상이 되고 그거는 학식과 경험에 의한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으면 된다. 이런 걸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